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확인해보는 왓츠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에 뭘 들으셨나요? 네, 오늘 뭐 우리 붉은 악마들의 응원 수건이죠. 오늘 온드라스하고 올림픽 축구. 올림픽 축구인데 꼭 승리하겠다는 기원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좋습니다. 8월 7일까지 좀 이거 좀 차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8월 7일 날이 축구 결승전 하는 날입니다. 아, 결승전까지 진출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기원 마음에서. 김재덕 선수가 코리아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목이 쉬워서 개인전 때는 그걸 못 불러서 조기에 탈락됐는데. 그 기운을 제가 좀 드렸으면 해서 코리아 파이팅입니다. 네, 좋습니다. 축구의 승리도 기원하고 올림픽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또 데뷔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왔는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이제 정점을 좀 지나가는 거 아닌가. 경제 회복 4%이 가능한가. 또 오늘 IMF에서는 근데 또 4.3%까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했네요. 등등이 이제 지금 사실 우리 주식 시장을 한국, 미국, 중국 다 분석하는데 굉장히 지금 경제학적인 이론이라든가 이게 한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 유력한 게 있어요. 뭐죠? 경기가 나쁘면 1등주가 지금 선방을 했어요. 형님주들이. 근데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 2등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이게 세 나라의 아주 공통된 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 초까지 1등주와 형님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1분기까지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이고 하는데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이르다 보니까 2등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거 보시면 이게 기록으로 나옵니다.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5월달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나 LG전자는 9.5% 지금 플러스가 됐고요. 게임에도 NC소프트가 지금 마이너스 6.5인데 카카오 게임수는 92%. 뭐 이건 뭐 다른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바이오도 3반은 마이너스 0.5, 한미사이언스는 플러스 9.1 등 2등세들이 굉장히 지금 빠른 회복세에 편승을 해서 가는데 지금 오늘 제목이 경제 회복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나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이 과정 속에서는 2등주들보다는 1등주가 더 힘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 한국, 중국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한 구조적, 거시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경제 회복 속도가 하반기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형님 주로 돌아올 수 있는 지금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실적으로 자기의 실력을 나타냈고 또 거기에 넘어서 경기 회복의 속도에 대한 어떤 공통된 이런 증세들이 우리 굉장히 지금 1등주 쪽으로 다시 한번 눈길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2분기 전망치가 나왔는데 0.7%예요. 1분기에는 1.7%를 했지 않습니까? 민간 소비가 3.5%가 올라갔고요. 수출도 2% 지금 올라... 수출도 2% 내려갔어요. 우리 수출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내려갔고 투자는 마이너스 전환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장 기업을 보니까 소비를 하는 게 민간 소비비가 지금 1.6%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버텨줬는데 지금 뭐 거리 두기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쭉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사실 지금 일각에서는 3분기 마이너스 역성장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경제야 경제 당국에서 잘 하겠지만 우리 그럼 증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경기가 나쁘면 형님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님주의 계절이 지금 돌아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2등주가 이렇게 경기 회복이 느려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수익에 대한 수익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이런 숫자들이 계속 나오면 그다음에는 이제 1등주들이 다시 한 번 본 궤도에서 주축을 이루는 부분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지금 아까 높이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4.3%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거리 두기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7월 첫째 주, 둘째 주만 지금 반영이 돼서 이게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중국은 1분기에 지금 18.3% 갔다가 2분기에 7.9%로 꺾어졌지 않습니까? 중국 증시 보시면 그대로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2분기 경기 회복 정점을 통과하면서 지금 실적들이 나오는데. 오늘 애플 여러 군데,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지만 여기가 이렇게 다른 때보다 힘차게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현상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오는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FOM, 쉐이 이런 것들이 끝난다면 8월부터는 약간의 포토폴리오 조정을 갖고 가시는 것이 조금 이 현상들이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고모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 약간씩 느려질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요즘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지지부진하고. 오늘 미국에서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구글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빠지는데. 그럼 오히려 이럴 때 좀 매수의 찬스는요? 저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확실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형님주를 찾는 시장은 돌아오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낮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IMF에서 상향 조정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선진국, 주요 증시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지금 경기 회복이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테이퍼링이라든가 완화적 재정 정책에 대한 수정이 가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경기가 과거보다는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에서는 나빠지는,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님주가 이때는 최고로 좋은 선물입니다. 네, 때마침 삼성전자 차트가 쫙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두 성장, 회복세가 약간씩 둔화되면 오히려 다시 대장주, 형님주로 조금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좋은 선물입니다.